연중 제19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옥동성당 보좌 옥종헌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이 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이 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그들은 이혼할 이유를 찾습니다. 사소한 다툼과 상처, 예상치 못한 역경이 이혼할 이유가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헤어질 이유를 찾으면 정말 많을 것입니다. 혼인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기는 처음 가정을 꾸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를 떠나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며 자녀와 갈등을 겪는 시기. 또 자녀를 떠나보낸 후 그 빈자리를 외로이 마주해야 하는 시기. 그 외에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치 숙성된 포도주처럼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오랜 기간 함께 삶의 고비를 이겨내어 신의를 쌓아나가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 가정 한가운데로 그분을 모셔올 때라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혼인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가정을 이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옥동성당 보좌 옥종헌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옥종헌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